1. 기도 1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말은 삶 자체가 기도였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으며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피로를 구한다는 개념이 기도에 있어서 중심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으로 꽉 박혀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또 기도한 이유는 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아버지의 뜻 안에 그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에 필요한 것, 내 영혼에 공고한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지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면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 심지어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 받게 되는 길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기도, 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중에 또 시간을 내어서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삶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에 이런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지난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하셨고요. 또 사역의 중간에도 삶의 중간에도 일부러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아무도 아무에게서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아무에게서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택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기도 자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 부분을 주님은 지식의 기도를 드렸다. 거의 무슨 말인가? 어려운 말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 기도를 지식의 기도, 아는 기도, 혹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기도 시리즈를 설교하는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인가? 하는 것도 모르는 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피로를 위해서 그냥 당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기뻐하실지 아닐지 거기에 대한 생각조차 없이 기도하는 태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순간 장면을 기도로서 살리시는 그 장면을 오늘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도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을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도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죽은 지 나을 된 나을인가요? 예 나을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부활시키시는 기도의 순간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지식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은 이렇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한 달간 1년간 들은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한 순간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지식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도 인식한 채 무엇보다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바로 그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것을 아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도이고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에 하는 기도인가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를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랍니다. 이런 선한 동기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은 또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카이로스 타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수많은 사람들과에겐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측면 카이로스 타임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지식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본문의 그 부분을 살펴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늘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늘 알고 인식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기도가 확신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보면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것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명령하여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시간 바로 들어주옵소서 확신과 지식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지식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러서지 않는 기도 우리 불이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일 때는 그가 그의 목숨에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사실 나에게 물질이 없을 때에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사실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사실 물론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단 정해지고 나면 이제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믿음으로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개세만에서의 기도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14장 41절 42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러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두었다 때가 와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세 번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게시야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붙잡히셨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대세상에게 팔아먹고 그 대세상의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고집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태도 이것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결국 이런 기도를 들이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행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물러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을 위해서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음 세대의 청년들을 준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는 이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부르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나의 생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갈지라도 이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의 마음은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내 인생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늘 내 심령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우선순위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안식을 해도 또 어떤 일이 내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거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적어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만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런 모습을 참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지식의 기도였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였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딱 분밀하고 있는 삶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혹은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 자 여기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라고 했고 그 기도의 가장 중심되는 테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안식의 병자를 고치시니까 안식이래 못할 짓을 한다고 막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을 경우에 안식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주 쉽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ask-oriented 된 사람과 그리고 또 뭔가요? work-oriented 일에 완전히 중독이 된 사람과 그리고 사람에 중독이 된 사람을 위한 삶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일에 중독되어서 일을 따라서 일만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사람이 옆에서 병들어서 혹은 상처받아 쓰러지든 말든 일만 되면 된다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만 부여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부자가 되어진다면 내 가정이 부여하게 되어진다면 그저 이런 것만을 생각하며 나머지는 2차로 돌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 자체가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매우 테스크 오렌티드 된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성취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의심의 일, 사역 거기에 생명을 바쳐 하다 보면 때로 사람에게 마음의 끄리김을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원치 않은 가운데 나의 본의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때도 있다는 사실을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느껴집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저희 아내의 경우에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People-oriented life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도 늘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를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고 카작스단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제가 입에서 볼 때 저는 그런 일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생각만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죽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고 또 그 사람을 살릴 길은 없는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실을 옆에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나와의 어떤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전도가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자화하자는 것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자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일이 되어지고 1단계 맞췄냐, 2단계 맞췄냐, 3단계 맞췄냐 체크해라, 보고하라 이렇게 지나치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발검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뭘 위해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열두 제자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1세대, 열두 제자 2세대 70인 제자, 500명 제자 3세대 이렇게 계속 세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냥 가르치게만 하시고 야담만 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소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상적 기도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그의 열두 제자를 위해서 아버지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만 본다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 제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상적 기도 중보하는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달기 두 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보곰 22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너를 밀까부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타장마장에서 밀까부러듯이 엄청 시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하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마귀의 엄청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결국은 넘어졌지만은 일어설 수 있도록 결국은 세 번 부인했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컨트롤하고 우리 힘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 인생 과거를 돌아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바꾸려고 우리 자신이 바꾸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보고 부끄럽게 할 양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제자들도 연약했습니다. 사도였지만은 그들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의 오늘 저된 것도 만약 직접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보 기도 군대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때로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다고 하면서 봉투를 열어보면 5불, 10불짜리가 몇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정성을 다했습니다. 과거의 두랩돈과 같은 귀한 돈을 저에게 사이겠으라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듯이라고 보내는 걸 보면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로 저는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멀리 과거를 통해 살펴보면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전라도 지역에 운봉, 함양, 인월 이런 지역에서 자기의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교회를 세군데 직접 세우시고 건축하는 비를 다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맡아서 조사로서 오늘날 하면 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지키셨던 그 수염이 긴 우리 외할아버님의 얼굴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분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모든 저희 외가 쪽이 모두 목사님이셨어요. 모두가 한 5명 정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또 그 결과로서 저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부모 세대의 끊임없는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로 말면 사람을 위한 기도 때문에 사람을 위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감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중보해 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버리스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때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버리스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강구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은 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깊은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부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조금만 더 참아라. 예수님의 본질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의 삶의 본질은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오 우리의 기쁨이오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중요한 생명의 기도였다는 사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들으며 이웃을 살리는 귀한 삶과 사역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